내공이 흰공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쓰리쿠션으로 득점 하시겠습니까? 이 배치는 초쿨루 선수가 PBA 결승전에서 5세트째 친 배치입니다. 초쿨루 선수는 넣어 치기를 쳤습니다. 넣어 치기를 친다고 하면 어떤 장점으로 쳐야 될까요?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하단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하단은 맞는데 그리 하단은 아니다. 미세한 하단 정도? 그랬을 때 일로 오기가 쉽고 하단을 너무 많이 주면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초쿨루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9시 3팁 이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37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판을 보겠습니다. 앞서사사사 납작 2